다들 라인 10K 대상력 정글 기억하시나요? 오랜만에 페이커의 포피가 등장했습니다. 엄청난 활약을 하며 게임을 캐리한 대상력의 포피를 어서 빨리 감상해볼까요? 정글 확인해주세요. 하지만 페이커의 파이블를 유지합니다. 머리가 니트에 지지하는다는 guys의 We2들은 이렇게 빠르게 힘을 그리겠답니다. 끈질기게 갱킹 성공하는 대상력 정미드 야무지게 괴롭히는 페이커 토피의 마크에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린 메인 1때문점 그냥 정글을 압도해버리네요. 꼼짝 못하는 메인 바로 참겨요. 정글을 압도해버리니 다시 만나면 이 게임이 제일 먼저 한箱이네요. 호피 숙련도가 말이 안되네요 호피 숙련은 요즘 핫한 아리 등장 깔끔한 로밍으로 바텀을 터뜨립니다. 요즘 핫한 아리 등장 그냥 여기서 발견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